여왕님을 무시하지 말라고!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. 각오해라! 질찰인가요? 복종으로 무릎 꿇어라! 이 승부의 결과를 낼 때가! 내가 상대하지. 어디 한번 달려볼까? 도와 드릴게요. 이제 괜찮을 거예요. 최선을 다할게요. 저도 조금쯤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. 준비가 끝났으면 가도록 하지.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. 히... 힘들게요. 말이 아팠죠? 너의 인명은 여기까지다. 해소차장이야! 어디 한번 달려볼까? 슬슬 시작해볼까? 우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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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가르쳐지? 질차례인가요? 건방지네! 넌 저역이야!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! 언제까지 버티나 보도록 하지! 목숨을 거둬주지! 헷차! 헛빙! 도와드릴게요! 힘들고 무섭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! 헉! 헉! 어디 한번 달려볼까? 최선을 다할게요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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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도와드릴게요! 갑니다! 얍! 물러나라, 떨거지들! 후악! 헉! 헉! 지차례인가요? 이제 괜찮을 거예요... 어디 한번 달려볼까? 아 north- 너의 인명은 여기까지다. 고통을 즐겨라. 세상이 마지막으로. 너무 떨을 때가 아냐. 전부 끝내주마. 지금까지 차이가 없었고. 하지만 여기까지다. 뭔 소리야? 모든 건 사라질 것이다. 복종. 무릎불어라. 아직 멀었다. 내게 부전한 용기만을. 꽤 훔쳐. 톤 내게 죽어는 말이다. 먼저 시작하겠다. 승리. 승리. 지지 않을 거예요. 빛나는 날씨를 시켜줄게요. 모두 3단계. 진단계.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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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생사도 쌓아도 모두 얻되고